전 찾았네 근데 원래 바닥에 있을 어? 뭐야? 나 혼자 내렸다 내가 대충먹고 봅시다 수다 임마 내렸어? 네 내렸어 난 죽이긴 했어 지붕이 근데 왜 센터에 아무도 올려? 친구들 내렸어 근데 센터에 나뿐이야 뭐야 이거 혼자 왔나본데 그냥 여기 윙맨 있어 이 기분인가? 주먹질이? 즐거워요? 재밌어 맞아 성공하면 재밌어 중탄 많고 아니 근데 왜 저 새끼 혼자밖에 없어? 몰라요 어 계속 왔어 계속 했어요 다시 죽여 살리면 온나 너무하네 가운데 살리러 갔어 살리면 다시 죽여 와 나 저 센터 새집 털었는데 먹은게 없어 왔다가 개없네 잘 살리나? 살릴거에요 여기 뭐 있다 프랄러인가? 프랄러인가? 아니다 프랄러 아니다 나갔어 이리로 왜 프랄러가? 주각하는거 알았나보지 여기 먹을거 있는데? 아니 나 무기있어 뭐 3니 10 아 살렸네 아 살렸네 아까 살린 소리가 얘네구나 아 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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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쩝 접대 벽찬님 저격할때 님이랑 나랑 베리님이랑 저격했죠? 나그는 한 번 안이 한 번 저격은 그니까 안님하고 표태님하고 저기 뭐 누구야 저분하고 세민 야 저거 라보다 안 보여 여기서 바위 뒤에 여기여기여기 저기어디 앞에 불소리 아 라보 아니구나 이 새끼 왜 혼자 있어 방금 찝타는거 아 라보 맞아? 응 힝각 딱밖에 났어 하나 힝각 야 쟤 잘 쏜다 깜짝 놀랐어 뭐하냐 배터리 6개 힝각 라보 애들이 모르겠다 아 일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 데포 타고 나 링 지금 아 인간 일로 안 왔으려나 일로 안 왔을 것 같다 아니 분대수가 똑같아 왜 존나 헷갈리게 한 번 더? 아니 기회되면 하는걸로 하고 기회되면 하는거지 뭐 하면은 벽션님의 티백잉을 보여줘요 끝났다 저기 클랩 탈퇴하실 것 같다 아니 에 그정돈 아니야 아 나는 몰라 나는 티백잉 안해 아니면 저기 저 발키리한테만 해요 딴사랑 아 바꿨다 서버 바꿨다 내가 말해서 그런가봐 괜찮아 다시 가면 돼 어딘지 알아요? 도쿄간대 도쿄? 나 지금 방송 보고 있을거야 서버 어디로 하는지 에시룸 위시롱추링 뒨대 이거 에스페이트인가? 네 내려갔나보다 아 근데 가야돼? 알아서 오겠지 뭐 오케이 길까지 이렇게 이쁘게 깔아놓으면 알아서 오겠지 우리 뛰어야죠 기억하지 말고 어차피 보지도 않고 나가던데 내 손으로 한번만 죽여버리고 이거 시키긴 한데 안되면 망한거지 안되면 망한거지 내가 한명 죽이긴 했는데 시천다니인지 모른지 누구지 모르겠어 시참시참 시참한 사랑하나 시참짱을 죽여야되는 흐흐흫 하하하하 겁나 못됐다니까 어 싸운다 아까 우리 봤던 애들 피스케이드에서 라보다 아 라보 어 라보 맞는거 같은데 라보 맞아요 나 집 또 있거든요 아 못하네 C판 아 안타져 이거 네 이거 바로 앞이에요 어 어디다 졌어 포탑타고 뒤에도 오는거 같아 앞에 컷 자리는 커팩 네 올라갔다 예 네 위에도 있을걸 포탑타는 소리 들렸거든요 왔거나 올라갔거나 뭐 둘 중 하나 왔네요 레이스 개피 바로 앞에 레이스 개피 페이징 레이스 기다려 레이스 기다려 레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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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있을거야 어딘가에 어딜가네 그냥 어 누가 자꾸 디엠하냐 레이스 방탄이 존나 없더라 앨들이 못뛰어 먹었어 머리부터 들이밀고 노네 레이스가 에? 이거..괜히 이상한데? 대포 소린데? 대포 소린데? 대포가 어디? 여기 있나? 이거 가장 높은데 거기 아~~ 이건가? 그건 아닌거에요 아닌거 같긴 내가 보고 있었어 저기 올라가봐야 일단 앞으로 가죠 여기있다 갈 길이 아 나 가만히다 아..괜찮다 갈 길이 갭이야 뭘 봐 뭐야 누웠는데 다른 데서? 원하도 원하도 일단 살려줘 응 하킬 쳤어 알게 알게 아래에서 할게 지금 어 뭐야 아 나 거기에 안돼 여기로 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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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 아잠 90 대기세요 여기로 갔대 아 와 또 왔어 미친 맨 아래 맨 아래 한라 포착 멀리 한팀 더 멀리 한팀 더 저기 멀리 멀어 멀어 피 채우고 맞대거리 없다 먹을게 없다 쿨탄 먹었고 날아오는데 또? 멀리 한팀 여기서 오는거 같애 가는거야 거기서? 왜가? 몰라요 크리버다 크리버 롱보 나라간에 혼자고 저거 한팀 아 이 시발 지랄하지 말고 크리버 조심 나라간거 혼자야 뒤에 수입할 롱보 뒤에서 크리프 있다 선자가 아닌가 보네 이건 뒤쪽에서 왔어요 옥테인보원인데 크리프트까지 있나보니 아 나 머리 맞았어 나 이거 투템을 깔 것 같아 40% 40% 50% 받았어요 자리가 너무 안좋아 여기 뒤에서 크리프트 쪽으로 있거라 아 뭐야 와도돼 와도돼 포탈은 안돼 엘런이 거기 혼자 나라 하나 멀리있다 멀리는 아니고 뒤쪽을 위에 둘이야 이거 혼자 얘 혼자 파가 파가 혼자야 에탈피 아 아 뒤에 하나 더 왔어 크리프트 하나 더 왔어 얘도 얘가 크리프트인데 아이고 레이스 힐 나 누웠어 너 혼자야 내가 할게 그냥 문 열었어 나 칸있나 이 새끼 레이스 나갔어 밖으로 내 쪽으로 와야돼 백션님 레이스 컷 집에있고 아까 님 누핀에 크레이버 그 새끼 어디갔어 몰라 뭐하나 호텔 쪘다고 아 저 앞에 있네 누가 자꾸 누르는거가 이거 뭐 쏘는거야 여기 아래에 있다 뭐 이거 아래 이거 견제 잠깐 가능 크레이버 뺏어오게 아래에 뭐 사람이 살아있는거 같은데 아래 아래에 얘네 들어가야돼 얘네 들어가야돼 여기 여기도 한 놈 있어요 오케이 둘이 끝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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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샴푸트 튼다 아 바로 부산 샴푸트 탔고 네 맞는다 발키리 다운 네 붙는다 여기 응 아래에 레이스 조심하고 1층이네 아 쏘리 야 아래에 레이스 뺏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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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론님 살릴수 있나 안될거 같은데 뺏어오 뺏어오 깜빡아 뺏어오 뺏어오 나 여기 숨어있을게요 그냥 나 타나 없어서라도 무기 밖에 어 여기 여기 가는? 내가 가볼게 나 이미 가봐 그럼 내가 봐줄게 저기 있어? 레이스 하나 살아있고 혼자 저기 앞에 옥테인 레이스일거 같아 그리고 뒤에는 레이스 하나 둘 다 각자 다른팀 여기 옥테인 여기 바위 뒤에 네 둘 다 다른팀 너 옥테인팀은 두명인데 아 두명이야 둘 하나야 둘 하나 발키리 내가 핫킬고 그리버 없죠 얘네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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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얘네 싸운다 얘네 끝났어 얘네 끝났어 레이스 아래피 없어요 레이스 키 150 20분 페이딩 페이딩 야 너 그렇게 톡 껴서 뭐할라고 티셔 줘나봐 빨리 터져 이 개새끼야 발키리가 아론님 딱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안에 날렸어 하하하 맞아 맞어 그거 보고 붙었는데 뭐야 멜링님이 아론님 클럽 뭐라는데요 클럽 클럽은 쫌